음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정역학을 했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구조물 개론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임용고시 나올까요? 나오겠죠. 중요하니까. 자 먼저 경제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냥 반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부정정이냐 또는 정정구조물이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정정차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예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경제조건과 반력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조건이냐 말이 있는데 그냥 지점에 대한 조건의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게 이동지점이냐 회전지점이냐 그 다음에 고정지점이냐 자 이동지점은 이렇게 선을 하나 끊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회전은 이겁니다. 고정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동지점이 반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렵죠. 자 이동은 이미 밑에가 이게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전은 수직과 수직과 반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지점의 반력은 R은 하나 수직 반력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묻지 마세요. 그런데 외우세요. 그 다음에 회전은 R이 두 개입니다. 수직 and 수평. 고정은 세 개입니다. 수직 and 수평 and moment.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세요. 이거는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경제 조건입니다. 반력입니다. 이동이냐 회전이냐 고정이냐 이동은 이렇게 생겼다. 반력은 한 개다.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정정차수입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의 경우. 그 다음에 라멘조의 경우. 자 보의 경우는 식을 외웁시다. 부정정차수는 R 지점 반력입니다. 빼기 3 빼기 J입니다. 이게 부정정차수고요. R은 지점 반력입니다. R은 J는 내부 힌지 수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은 B 곱하기 3 마이너스 J입니다. B는 블럭 상자 개수입니다. 이거는 내부 힌지입니다. 이 힌지도 두 종류가 있는데 롤러의 경우. 이 힌지의 경우. 1.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N은 R. M. S. 이거 외국입니다. R은 뭐라고 했어요. 지점 반력 수. M은 부재 수. S는 강접합 수. P는 지점 또는 절점 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의 경우. 이거 뭐해 보세요. N은 R. M. S. 마이너스 P.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전역권의 구조물. 이 구조물에 대해서. 경제적 발행이 뭔지. 그 다음. 부정차수 뭔지. 이걸. 가지고. 알아볼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일반적인 경우고요. 자. 오늘. 날짜가. 정확하게. 2022년. 4월. 18일. 저녁. 9시. 10분이. 넘어갑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